광명시 2023년 지역사회 돌봄사업 함께하는 사랑밭 우리의 행복한 한가위 위위행사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함께하는 사랑밭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칫솔 치약이에요 담배 연기 없는 학교 경기항공 고등학교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이거는 시간장 양조간장이에요 이거는 바디워시 플라워 퍼피움 라벤더 라일락 바디워시에요 목욕하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창 콩된장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먹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광명시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2024년 3년 지역사회 돌봄사업 함께하는 사랑밭 우리의 행복한 한가위 위위행사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함께하는 사랑밭 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치약이에요 담배 연기 없는 학교 경기항공 고등학교 그리고 이거는 시간장 양조간장이고요 이거는 플라워 퍼피움 라벤더 라일락 이거는 순창 콩된장입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저도 사회에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